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2라운드 오메치 출발 있습니다 서비스 슬메치 되었구요 뿌리치면서 짧은 공기농이 김규범 낮은 자 넘기지 못합니다 김부리파는 4대1의 스코어 상황 주춤합니다 그리고 김홍빈 백핸드 김홍빈 2점차 3구 오 제치 플레이 3구 김규범도 있습니다 김규범 정면으로 펼칩니다 그리고 포핸드 탑승 서비스 득점 8대5 3구 좋아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긴 서비스 주요 4구 1구 4구 3구 5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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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조금 공략을 한다면 백핸드 기봉빈 기봉빈 아직 득점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두번째 게임 이번엔 득점 네트를 타고 내려 서비스 득점 짧은 공 내줬구요 김규범의 반격 김홍빈도 반격 양선수의 난타전 긴 서비스 3고 정면승모 몸쪽 팀 다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격 힘을 실어 봅니다 김규범 탄력적인 자세 낮게 내주는 공 김홍빈 공격자세 취합니다 김홍빈 김홍빈 김규범의 대응은 어떠할지 3부 한 점차 3대2 승일지 패일지 김홍빈이 그 공을 손에 쥡니다 승리 4세 백핸드 당기범 3구 3구 김홍빈이 한 점을 가져간다면 매치 포인트 몇치 포인트 3구 3구 4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